안녕하세요 순천 댄스학원 원장 강병찬 입니다 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 보다 좀 더 특별하게 유튜브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고요 어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 명 정도 되는데 어 이거랑 상관없이 저희 순천 지역에서 공연이나 그 다음에 기타적인 활동 그 다음에 저희 순천 학생들 대상으로 어 열심히 수업하고 있고요 어 예술고등 학교나 그 다음 입시 뭐 이런 부분들과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저희 학원은 잘 담당하고 있고요 순천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오래된 학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밑에 배운 학생들 그 다음에 강사 분들도 다 더 전문적으로 더 잘 능력을 쌓아서 저희 순천을 좀 대표하는 그런 학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 아 아 them 감사합니다.